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해운업계가 오는 6월 정식 출범하는 해운보증기구 민간부문 출자에 적극 참여합니다. 한국선주협회는 4월 28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해운부랑의 와중에도 좋은 실적을 내준 선사들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보증의 상반기 중에 100억 원을 출자하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출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협회는 작년 말부터 회원사들과 한국해양보증 출자에 대해 폭넓게 협의해왔으며 이날 최종적으로 출자 규모와 출자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협회는 5월께 출자선사와 한국해양보증 간 해운업계 출자협약식을 가진 뒤 해운업계 출자 TF팀을 공동으로 구성해 출자 일정과 유상증장 방안 등 세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회사로 지난해 말 설립된 한국해양보증은 5월 중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은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첫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300억 원, 정부가 500억 원을 출자하는 등 총 1,100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했으며 현재 민간 출자를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구상한 해운보증기구 자본금 출자 계획에 따르면 첫해 민간 출자분은 500억 원입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